시작해볼까요? 먼저 남자 연기자상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 앤토니오 페레즈, The Beginning of Time, 멕시코. 아자스에이매토프, 파도, 카자흐스탄, 아자스에이매토프, 파도, 카자흐스탄. 아자스에이매토프, 파도, 카자흐스탄. 아트니 오우, 로드 오우, 상하이, 홍콩. one road of Shanghai Hong Kong 유아인 용룡이 나르샤 한국 i new the Roots of Thrones South Korea regent Ken Jeong 닥터켄, 미국, 켄정, 닥터켄, USA 모두 이렇게 일곱 분의 배우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민혁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 드라마 워즈 2016 남자 연기자상 수상자는 카자흐스탄의 아자트 세이 메토프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is 아자트 세이 메토프 from Kazakhstan Congratulations 카자흐스탄의 믿고 보는 배우 아자트 세이 메토프씨는요 극 중에서 어두운 내면 세계를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표현해 시청자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힐벌한 연기력으로 연기전사를 시작하신 아자트 세이 메토프씨입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say a few words for the crowd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전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홀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대단히 긍지를 느낍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끝없이 기쁩니다 오늘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를 골라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스텝에게 큰 영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을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는 저의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또 대단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부가 이 드라마 제작을 의뢰했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TV, 라디오, 방송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독과 작가분과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